민트차 또는 페퍼민트차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강상 특성을 갖고 있다. 민트차의 맛은 훌륭할 뿐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이 점으로 인해 민트차는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에 매우 유익하다. 민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있도록 건강에 훌륭한 걸까? 민트는 비타민 A, C,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및 각종 미네랄 함량지수가 높은 허브이다. 이러한 성분은 모두 건강에 훌륭하고 유기체에 필요하다. 이 그래서 이처럼 훌륭한 민트차의 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민트차의 건강상 특성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란다. 추운 기후에서 더 잘 자라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한다면 야외 정원에 신거나 화분에 넣어 집안에서도 키울 수 있다. 민트의 건강상 특성을 활용하려면 차로 만들거나 잎을 샐러드 또는 음료에 넣어서 먹어보자. 민트차는 구취 해결에 도움이 된다. 민트차는 구취 완화를 위한 토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쾌한 느낌을 선사하는 효과와 항박테리아 작용으로 인해 입에 맛있는 향을 남기는 훌륭한 치료제가 된다. 신선한 민트 잎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허브는 흔히 취약과 구강 세정제의 성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취를 예방하는 구강 세정제로 민트차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구강 세정제의 향이 더 강렬해지도록 민트잎을 더 사용하는 것이 준비 방법의 유일한 차일점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민트차의 특성 페퍼민트차 또는 스피어. 민트차는 살을 빼는 목적으로 의사가 추천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민트와 녹차는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하는 완벽한 조합이다. 또한 이 조합은 지방간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민트차는 충농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충열이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뜨거운 인퓨전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민트차는 큰 도움이 된다. 충농증을 완화하는 기본적인 성분인 멘톨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 다 기도의 충열과 인후통에 완화하기도 한다. 민트는 알레르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페퍼민트에는 계절성 알레르기 및 천식의 증상에 완화할 수 있는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 잉로주 마린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이 항산화제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백혈구를 감소, 식혈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민트는 피부와 모발에 훌륭하다. 민트가 기본, 재료로 들어간 모든 토너는 소독 및 항균 작용을 함으로, 구강 헤르페스 하에스파원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을 가라앉히고 비등과 이를 제거하는 때 도움이 된다. 긴장을 완화하는 민트차의 특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때는 뜨거운 민트차 한 잔만큼 좋은 것이 없다. 민트차의 멘톨 성분은 훌륭한 긴장 완화 효과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피로 및 정신적 피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트가 근육통에 훌륭한 효과를 선사한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통제에는 민트의 기본 성분인 멘톨이 함유되어 있다. 아픈 근육에 따뜻한 민트차를 적신 스포를 올려두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그 부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민트는 쉬 짐 시간에 훌륭하다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육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민트차 한 잔을 마셔보자. 또한 이러한 인퓨저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멘톨은 이러한 효과를 담당하는 성분이다. 소화 건강에 훌륭한 민트차의 특성식 후에 민트차 한 잔을 마시면 느리거나 무거운 소화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가스나 염증으로 인한 복통과 문제를 가라앉히는데도 우미된다. 마찬가지로 과민대장 증후군을 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20도 역류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민트 오일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 끝으로 민트 오일은 암 환자들에게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 제품은 화학요법 후에 발생하는 메스꺼움을 중화하는 전통적인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한 암에 맞서는 방사선 치료에 노출된 부위의 세포사를 예방하고 DNA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트차의 건강상 특성을 활용하는 레시피 민트차 재료 신선한 민트잎 오작물 1. 겉방법 먼저 민트잎을 잘 씻는다. 그런 다음 물을 데우고 끓으면 민트잎을 넣어 는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뒤 몇 분간 차를 우려낸다. 완성된 차를 따뜻하거나 시원한 상태로 마셔보자. 체중 감량을 위한 민트 녹차 재료 신선한 민트잎 오장. 녹차 2숟갈 물 1컵 방법 먼저 물을 데우고 끓으면 민트와 녹차를 넣는다. 뚜껑을 덮고 불을 끈다. 다음으로 차를 5에서 10분간 우려낸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공복의 상태에서 이 차를 섭취하자. 하지만 3주 이상을 연속적으로 매일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민트 인퓨전 재료 신선한 민트잎 1컵 미지근한 물 4컵 맛내기용. 천연 감미료 선택사항 방법 먼저 주전자에 물과 민트잎을 넣는다. 이제 30분간 우려낸다. 마지막으로 차를 걸러내고 단맛을 위한 감미료 그리고 얼음과 함께 컵에 담아낸다. 이 레시피는 날이 더울 때 마시면 좋다. 국소적 사용을 위한 민트차 토너 재료 신선한 민트잎 15장 물 1컵 방법 먼저 물을 데우고 끓으면 민트를 넣는다. 이제 3분간 끓인다. 다음으로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뒤 식힌다. 완성된 민트차 토너를 걸러낸 뒤 냉장고에 복원한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자. 다음으로 불을 끄고 뚜껑을 데리고 있습니다.